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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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이면 딱 복숭아들이잖아 젤리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복숭아 있잖아 너무 떨려 터뜨릴지 안 터뜨릴지 아 뭐야 딱해 여기 쪽으로 뭐야 그렇게 딱딱해? 반대쪽으로 해봐 안 씹어져 안 씹어져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너무도 먹어 자윤님 도전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그냥 과일을 잘라먹어 여기 터졌다 여기 아 맛 입이 터졌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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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집 구멍이 자라서 그럼 소리 신기해 시작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자라줄까 뭐야? 왜 이렇게 안나오냐 이거? 야 답답해 안나와!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어떤 맛 같아 사장님? 그 복숭아 맛있도 있잖아. 그 맛이야. 톡젤리 있잖아. 그 복숭아 맛있거든? 그거랑 맛 똑같아. 분홍색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넌 분홍색이 더 나? 응. 파란색이 더 맛있어. 야 나는 분홍색도 맛있고 파란색도 맛있네. 이거 진짜 맛있다. 그래 분홍색 맛있다니까. 아니 이거 진짜 얼음 알갱이 같은 거 씹혀.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도 약간 모구모구 같은 알갱이가 씹혀. 맞지? ASMR 해볼까? 맞지? 근데 ASMR 해볼래. 그래. 그거 같아. 얼음 가는 거 있잖아. 응. 그런 느낌이야. 봐봐 함촌. 초점. 그랬어? 둘, 셋. 안녕. 야 너 왜 인사 안해? 왜? 왜 이래? 너 설마 방귀 꼈어? 아니야. 방귀 꼈어 냄새. 야 문 열어 문. 문 열어. 언니 방귀 꼈어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문 열어. 야 나 가. hehe. 저Artindi secre자. 야 나 그 아프리카 자신 변신지를 노력하면은... 안녕하세요.